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원래 여기 챔피언스 필드에서 영활한 챔피언스 및 교육에는 좋은 기억 밖에 없어서 어떻게 100%인데 상태는 100%인데 그냥 제가 스스로 아플까 봐 걱정돼서 뛰는 걸 자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. 데려 보여준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면 또 다시 부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착실하게 지금 몸 상태에 비례해서 플레이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요? 네 많이 빠졌어요. 그때가 마무리 캠프 할 때가 거의 90kg? 그랬는데 지금 83kg? 기분 좋아서 잘랐어요. 모르겠어요. 그때 기분에 따라 제 머리색이 변할 거예요. 오늘 한 보전. 이게 시즌이라면 더 할 나이가 없죠. 근데 일단은 지금 그래도 기분은 좋지만 언제라도 안타를 치면 좋잖아요. 당연히 기분 좋은데 최대한 제 거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결과에 아직 연연하고 있진 않아요. 2개 안타를 쳤을 때 변화구를 쳤을 때 제가 원하던 대로 팔로우 스루잉이나 하체도 안정감이나 타구 발사 각도나 이런 게 너무나 좀 안족스러웠고 제가 준비했던 대로 돼서 그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기분 좋았어요. 아니요. 정신게임 때 쳐서 챙기려고요. 그건 장담 못하는데요. 올 시즌에 한번 챙겨보고 싶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칠 때 좀 힘을 모으는 동작에서 좀 힘이 좀 안 모이는 것 같다고 힘을 좀 많이 좀 모으는 동작 같은 거랑 연습 칠 때 어느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라는 거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대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. 그때 저 1학년 때 4학년 선배가 룸메이트 형이 항상 필기하고 공부하라고 조언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숙소에서 테이프가 막더니 찼는데 없더라고요. 선배한테 그 종이를 받았는데 공부하라고 근데 테이프가 그때 막 없어가지고 근데 보이는 게 그거라 그렇게 붙였어요. 일단 성실하게 좀 해가지고 이제 야구 잘할 때 된 것 같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파이팅! 네.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? 어떤 분이 맞나요? 볼렛 줘가지고 유리하게 싸우러 들어갔다가 조금 볼렛 주고 이렇게 주잔해보내는 게 싫어요. 개인적으로는 못했다고 생각해요. 점수를 준다면. 작년 3월에요? 네. 그때로 비교하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. 완전 배부른 소리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욕심을 내야죠. 네. 스플릿. 그냥 아직 더 좋아져야 돼가지고 아직 개인적으로 그래도 연습한 거 썼는데 결과는 어떻게든 나와서 좋은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재구나 더 확실하게 제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공으로 만들려면 더 던져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까지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현재 목표 개막전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한번 또 맞춰봤으니까요. 또 이제 서로 이제 원하는 것도 좀 잘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더 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이번에 좀 많이 흔들었는데요. 제 자기가 이제 뭐 커브 연습하는 게 있어서 커브를 많이 던졌던 것 같은데 어차피 또 시즌에 들어가면 또 그때 상황 상황으로 또 틀려지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해서 시합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어..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착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저희 팀에 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아마 기동력을 기동력을 조금 살리는 야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벤치에서 주문이 과감하게 뛰어도 된다고 사인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른 타자가 이제 주자가 빠른 주자가 나갔을 때 빨리 뛰어줘야지 또 본인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카운트에 뛰어야겠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이 빡빡이 말고 스포츠로 자를 거야. 아니 그냥 준영이랑 명찬이랑 장난으로 이제 긴다 약속해서 해봤는데 저랑 안 맞는다. 머리 감고 말린 시간 오래 걸리고 이게 잘 안 아프고 일단 하고 있으니까 날이 풀리면 좀 스피드도 더 올라오고 할 것 같아요. 지금 없어요. 영창이 거의 조작이고 저는 그냥 딱가리예요. 저는 바지? 바지? 바지 바지 진짜 끝? 제가 가장 중요하다. 정확하게 말하네. 구독과 좋아요 켜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와 진짜 잘한다. 예전보다 낫죠? 여러분 뵙겠습니다. ด they casi 한번 드릴게요. яться요? 예전보다 hatten 그 algumas